지난 주말에도 코로나 확산세는 무서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토요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이미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이 잘 되는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수도권 영어학원 연쇄 감염을 이끈 홍대 압주점 관련 확진자가 355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곳 연쇄 감염자의 상당수가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돼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의 3분의 1이 변이 감염자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더 많아진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알파 변이보다 더 많이 검출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검출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최대 2.4배나 강합니다. 후각이나 미각 상실 증상이 적은 대신 콧물과 기침, 두통 등 일반 감기와 비슷한 게 특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신규 확진자는 1,324명으로 역대 토요일 기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일상생활 곳곳으로 소규모 확산이 늘면서 감염 경로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비율은 30.7%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